눈잭님은 왜 건물 이름에 눈잭이 안 써져있어요? 윤루트님은 적어져있던데 없어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좀 더 노력해주세요 실력으로 붙은 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죄송합니다 아앗 ㅋㅋㅋㅋㅋㅋ 문재기 유민수 그러고 보니까 4분말하고 1분 쉰다고 했는데 왜 안쉬워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영상 올라가면 욕 개첨 옵니다 어.. 그.. 댓글에다 써주시면 안 돼요? 재원.. 재원님한테 제가 부탁해서 한 거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구독 끊어주세요 라고 써주세요 재원님의 구독을 끊어주세요 하면 돼 불편하신 분들은 밑으로 갑시다 바로 수지 눈잭이님이 왜 유루트님 싫어해요? 왜냐하면 눈잭이는 언제나 학교에서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루트라는 모범생이 들어오고 언제나 2등에 머물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재원님 왜 목소리가 울리지? 뭐지? 그.. 그.. 방원부스 안이라서 울리는 건가? 아.. 어.. 어.. 에너미.. 카구팔 소리인데? 저 사람이 내가 카구팔 소리 구경할 줄도 모를 줄 알아요 카구팔.. 아.. 시.. 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시.. 시.. 죄송합니다.. 아.. 시.. 어.. 진짜 카구팔이구나 어.. 뭐야 내가.. 내가 알던 카구팔 소리 저게 아니었는데 ㅋㅋ 아.. 여기 있습니다 갱값 갱값 뚜껑도 드려야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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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그거 기억나요? 님 창백을 저랑 같이 했을 때 제가 카구팔 달라고 했는데 안준 거 기억나요? 네.. 에미사였죠 정확히 말하면 일단은 눈재인님 배신할 겁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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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남을 때까지 사람 먹다가 눈재인님 배신할 예정이에요 네? 지금 와서 말하는 비안드 스토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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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님 저 배신한거 클립까지 따져있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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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인 여기 와봐요 뭐야 어떻게 안 맞았어? 여기 와봐요 형 누워 피곤했지 형 불 꺼 우리 재원이 많이 힘들었지? 후루룩 후루룩 짭짭 아 뭐야 더러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우리 좀 많이 가야 되는데요 어디로요? 아 이상형 어 그렇네 가방 안에 있어요 진짜? 네 딱 봐도 죽일 것 같다 뭔가 느낌이 그리고 동감 아니 수직손잡이 말고 뭐야 이게 수직손잡이지 그럼 뭐에요 그러면 세마 죽어 이씨 아 이상하네 도망가야겠다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아악 으아악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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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보여야 돼 어 저기 있다 오토바이 아 이분 맨날 인트로에서 보면 오토바이 타고 죽던데 혼자 아까도 죽었구나 생생분이 도망쳐 김재원의 수직 손잡이가 위험해 이상한 사람들이 얼린게 아니라 제가 이상한.. 어? 맨날 나 레드존이야 재원님 따라다니는 것 같네 도망쳐 김재원 아 이.. 아리큐님 너무 감사합니다 쫄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저 사람 박살내버려 어? 이거 맞추면 정글에.. 발.. 아 아 이거 맞추라고 하길래 아 이거 맞추라는 게 아니라 헤헤. 어... 어, 이거 이불에서 다이브 100% 아니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맞아 어, 맞네x2 아 맞네요? 아 나 안맞는줄 알았어 어우 피 엄청빠냈 뭐야 지금 지금 풀잡고 뭐하세요 그건 제가 아니라고요 풀이에요 풀 풀 내가 이동할게 아 깬깝깝 뭐야 깬깝 또 이렇게 많아 저 저 진짜 깨 스 Hallelujah 그건 그냥 아 이게 안맞는줄 알았는데 맞네요 뭐냐면 1인칭 줌으로 오면 안맞을거같이 화면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맞네 봤어요 어? 하아 어? 오오 어어이악 털려주세요 에잇 내 엉덩이랑 만져라 흐헤헤헿 지금이나 털려줘 털려있네요 뜯어있는데요? 어 뭐야? 봤어요 방금? 뜯어있으면 넘어트리자 이거 어떻게 넘어트리지? 탔다가.. 운전자리에 탔다가 내리면 돼요 넘어짐 어떻게 했지 할까? 조금 약간 기울이면서 세우세요 아 오른쪽에 기울이 해야 되는구나 지동을... 아니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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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소원기 썼다 오토비 화났어요 얘 왜? 왜 이래요? 화났는데요 약간? 화났는데요 약간? 감히 주인이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재밌겠다 나도 할래 가자! 오 저기 차 온다 210 방향 우리 왔던 길 이거 쏘죠? 오 쟤 쟤 연기나.. 어떤군다 세웠어 내렸어요 쟤 왼쪽에 다시야 히절 타워 뒤에 한 명 더 한 명 기절 사망 한 명 사망 쟤 개피 아이고 딴 배 쏜다 3위에서 쏜다 3위에서 쏜다 3위에서 쏜다 잠깐만 저기 내렸다 그.. 345 345 있어요 있어요 우리 쏘잖아요 우리 쏘잖아요 이찬님 저한테는 소음기를 얻었습니다 쓰나 소음기인게 움직이지만 아따 나 총알아도야 되는데 네 피치할 거 없어요 거기 네 저는 있어요 저 먹을 게 없음 저 여기 제 대학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뭐 탄 얼마나 필요하세요 저 5탄 좀 많음 오 D 온다 저 7탄이에요 아 7탄이에요? 7탄 없음 그럼 바꿀게요 M16으로 M16 있어요? 뭐야 왜 있었는데 제가 먹음 어? 대용량 킥드로 있다고요? 없어도 제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님 채팅보고 제가 빨리 후다닥 가서 먹었어요 제가 네 아무것도 안 끼세요 레드도트 아 끼 아 사벨을 끼고 있구나 뭐야 예 사벨은 또 언제 얻어 돼 에데드 도트 드릴까요? 네 아니요 사벨 없어도 드리네 문쟁이 두면 안 돼요 뿌잉뿌잉 하면 드릴게요 뚝배기 깔아도 돼요 죄송 뚝배기 깔아도 됨 안됨 제 뚝배기 중요함 이거 요즘 계란이 어 뭐야 썩었다 계란 가자 여기 풀에 와 계세요 120 방향 예 그 풀 잘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센터에 딱 오케이 오케이 현재 왔습니다 둘이 왔습니다 이거 모르시는군요 하나 둘이 왔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두더지 게임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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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오 오 리얼이 두더지 게임 이었다 엔 더 불륜 쪽에서 쏜 거 같은데 아이 디다 야스날 쪽이다 아니다 양각이다 이거 아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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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오세요 좀 멀어요 일로 일로 오시면 안 맞음 뛰어오세요 일로 여기 오면 안 맞아요 그 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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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기 빼고 뛰세요 그 저 150방향에 3층집에서 쏘는거 같거든요 저런 고약한 오 니 진짜 두더지 될뻔했네 와 문 닫고 가는거 봐라 문재인님 네 4배우 드릴께요 저희때 채팅해서 담임한테 4배우 달라는 말이 있어서 주는게 아니라 제가 전력상으로 이게 더 도움이 되는거 같아서 제가 자존심 때문에 주는거에요 어 차온다 어 싸요 W 아 나 저 저 총이 없어가지구 총알이 없어가지구 아 저거 왜 못잡았지 에임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그런거 같아 아 연사안갈려서 아 나 왜 항상 차지등할때 연사쏘고싶지 왜 원래 연사쏘는거 아니에요? 단발로쏘으면 뚝배기 딱딱 쳤는데 1평칩 들어가실 SE방향 1평칩 오토바이 온다 SW 넝슨 밑에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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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들 개피인데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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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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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아 아니 물 아 아 딴 데였어 차 앞에 세웠어요 아니요 계속 문 닫지마요 문 닫지마요 구급상자 있어요 구급상자 예 제가 드릴게요 에너지 드링크는요 없어요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휴 김지영 1 도움했다 이 정도면 유튜브 댓글에서 그나마 쓸모있다고 하겠지 이 정도면 왜 계속 내가 밖에 나가있는데 문을 닫으려고 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얘기해서 나쁘신 분 아니야 제가 그렇게 안에 들어간게 못마땅하세요 네 네 약간 약간 오케이 저 붕대 드세요 저 붕대 버린거에요 저기 있었어 아까 SE 방향 저어서 쐈는데 저기 유리창 깨져있네 저어서 쐈어 SE 방향 집 있는데 아 저기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도대체 아까 한방 쏠 때 총소리 들었어요 가야된다 아 따라오세요 차 조심 M 방향 우자 있어요 우자 아 이거 아까 우리가 때리던 애네 차네 근처에 저기 있겠다 여기 타네 아 뭐야 아 한명 다운 오케이 바로 죽은거에요 네 우리가 센터 오케이 차로 엉패물 만들어야겠다 잠깐만요 차 좀 터뜨릴게요 아 맞다 차 터뜨리면 굴러가는데 어 안 굴러간다 좋아 제가 막을게요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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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막아요 으윽 아 안될거 같아요 아 이거 4개 근데 저희 둘 다 여기 둘 안 꺼져 잊지마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제가 딴 데 갈게요 여기 이제 안 돼요 양각 방어하고 계세요 제가 딴 데가 있을게요 여기 좀 앞에 붙어 있을게요 저거 좀 먹고 올게요 그 앞에 금방 죽인 애들 네 업무해 주세요 엄허 하실 수 있죠 있어요 아니요 나 살기도 바쁜데 엄허는 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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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윽 뒤질 뻔 왼쪽 왼쪽 봐주세요 저쪽 제쪽에서 왼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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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을텐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쪽에서 NW? 아 NW? 아 저쪽 왼쪽이예요 제쪽에서 약간 왼쪽 제쪽 보 저한테 쏜거 같은데 출탄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S 방향에 쏴주세요 으윽 어어 나 한대 맞았다 람쥐 쟤가 시작하기 안나요 저쪽을 못잡을거에요 아마 S에 누워있어요 아아 저기있구나 저 멀리 쟤 못잡아요 저 배율이 없어가지고 쟤 못잡아 감사됨 쟤 못잡아 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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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시체인가? 어구나 움직이네 오 나 한명 기저시켰어요 뭐지 지호님 쪽 근처는 좀 클릭해놨어요 지금 네 어 저게 움직인다 네 눈에는 잡았어요 쪼라꾼 배열트실? 응 저희 제 방향에서 210 나무에 저한테 두대맞고 쪼라가지고 도망갔어요 한 명 기절 S 어이구 저도 한 명 기절 한 명 기절 어디지? 저 살릴 수 있을려나? 저 나무 어디를 가든 맞는데요? 아니 죽었어요 저 나무 어디를 가든 죽던데죠? 네 쏘는 애들 봤어요 믿기 잘했네 잘하셨음 아 맞다 나 왜 이렇게 빨리 피가 나나 했더니 세 명 남았는데 한 명 밖에 못 봤는데 어딨지 나머지 두 명? 확인해 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 금방 쏘네 한 명 어딨냐? 여기 나무 어딘가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얘 정리하고 나머지 한 명이 어딨지? 걔가 나 보고 있으면 평지라서 여기가 저 일단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시끄럽겠다. 욕먹을 들이기 위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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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아 와아 김주현이 땡이다 흐흫 휴